나의 뱅뱅 유리한 뱅뱅 제작진 뱅뱅 머리가 이쪽에 이렇게 지금 아이고 아 머리, 배, 다리 이렇게구나 저 손이에요 우와 빠빠 안녕 하면서 아기가 겨울이가 신기하다 겨울이에요 하면서 움직이는 거 잘 했습니까? 잘 했습니다 애들이 많이 컸죠? 애들이요? 애요 신기해 금방 커 4주 동안 어떻게 기다리냐 이제 한 2,50만 6cm 신기 반기 4주였다 날씨가 엄청 좋네 오늘 저희 가게를 정리하는 날이죠? 네 오늘 짐 회사하고 있습니다 안녕 그동안 고마웠다 불러나 1년 동안 고마웠다 돈 많이 벌게 해줬다 다 정리했습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시원, 섭섭하죠 집 앞에 바베기틀 생겨가지고 이름이 아주 고급지죠? 응 구아르띠 구아르띠 너무 잘 졌어 완전 초코러 와 이거는 글레이즈드 까벡이고 이건 더티 초코 까벡이잖아 화장도 잘 되어있어 비싸지도 않은데 응 드셔보시오 잘 될 거 같아 초코도 먹어봐 와 진짜 초코 이거 너무 이렇게 많이 풀어주셨어 남는 게 없겠어 응 응 응 응 응 어린이날 놀러 나온 어린이 어린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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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네이션은 안 사셨네요 네 카네이션은 매년 들리니까 식상해서 이건 무슨 꽃인데 이건 카라요 이쁘다 이쁘다 화사해요 와아 삼촌 애기 있어 유승고 뵈서 근데 애기가 뿅 있어 인사해줘 안녕 겨울이 안녕 겨울이 안녕 응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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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어 야이 맛있어 곧둥치 엄마도 찍어줘? 땟이 서울구 갈게 없어요 거짓말지 뭘 사야 될 줄 모르겠어 그렇고 잘 고르잖아 잠시 후 수박 tires 쉴 다행이다. 어서오세요. 갑시다 이제. 선물 샀습니다. 와이프가 폴로 사줬습니다. 더 사라니까. 됐어. 뭐 맘에 드는 게 없어. 맘에 드는 게 없어? 다행이다. 가자. 뭘 사신 거죠? 보드요. 엄마 미안해. 조심히 탈게. 탈 줄 알아? 상당히 무겁다. 밖에서 굴러가죠? 어어. 뒤로는 멈춰. 브레이크 가서. 그럼 조심히 탈게. 엄마 조심히 탈게. 안녕. 와이프가 지금 신나게 초코우유를 흔들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에 드신 게 지금 뭐죠? 초코앤먼. 겨울이라 많이 움직여서 . 오. 우는군. 성별이 나올 거 같아서. 오 성별. 사람 이렇게 많지? 딱 맞춰서 왔잖아. 일찍 오지 않으면. 아기 여기 보면. 신작된 것 보이면서 이거 황경막. 여기 와. 우리 꼬맹이 먼저 머리부터 볼게요. 그쵸, 옆모습 이렇게. 우와 잘 보인다. 잘 보이죠. 코도 무슨 해드리는데 또. 꼬별이 이렇게. 너무 예쁘죠? 손가락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너무 잘 먹었죠? 검사를 다 끝내고 나 혼자 과연 뭐가 있을까? 안 공개할 거야 좀 이따 궁금하시죠? 과연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엄마부터 너무 기다리고 계세요 어제부터 매일 갔네 어 어디야? 병원 다녀왔어 응 뭐래? 잘 크대 잘 크고 있고 큰 편이래요 큰 편이래 아들이네 딸인데? 궁금해? 뭘까요? 뭘까요? 딸? 엄마 딸이었으면 좋겠어? 딸도 이쁘고 아들도 이쁘고 다 이쁘지 뭐 뭘까요? 아들인가 왜? 아들 고추 있대 고추 어이구 우리 아들이 또 이제 배를 키우야 네 4대 독자가 태워놨습니다 그래 할아버지 좀 바꿔줘 그래 딸도 이쁜데 아들도 좋다 아 그래 여보세요? 할아버지 네 원주기는? 네 아니 무슨 일이야? 대낮에 주라고 해 별일 없어?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그래 잘 있었네 어 아들이래 아들 네? 아들이래 아들 춤추고 싶어요 춤추고 싶어요 춤추고 싶은데?! 춤추고 싶은데? 춤추고 싶은데? 춤추고 싶은데 그래 알았다 아들이래 아 아빠 바꿔줘 아빠 나이가 나이가 났다. 춤추고 싶은데? 안걸리네요. 춤추고 싶은데? 축세요? 어, 아빠는? 아빠 옆에 계셔. 아아. 춤추고 싶으시대요. 응. 춤추고 싶다. 그러면서 좋아서. 소아고 그러신다. 이렇게 5월 마지막 일자쯤에 풍별을 알기 때문에. 6월에는 좀 바쁘게 지나갈 것 같아요. 그쵸? 뭐.. 5월도 바빴는데. 6월도 더 바쁘게 지나갈 건데.. 6월의 이야기는 6월 월간 양말 보고서 만나도록 하시죠 안녕 겨울아 잘 커라